안녕하세요 엑소옥트웨어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6일 오후 5시 51분경에 이바라키안 북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에 입힌 60km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특히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에서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바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을 조정하는 일부 학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결국 도쿄도와 두군데 다 가깝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의 지진은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도쿄 23구와 다마시, 도쿄의 다마시의 지진. 보시면 여기 사이타마라든지 군마현 도치키, 가나가와, 모든 간또 지역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들이고, 또한 계속해서 지금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간또 지역입니다. 도쿄에서 두 번 나고서 지진이, 그 다음에 지진의 양상이 군마현을 한 번 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바현에서 나다가 또 이바라키 현에서 군발지진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치키 현을 쳤습니다. 그 나서 저기 가나가와 현 쪽으로도 지진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간또 지역 전역이 요동을 치면서 우리가 이 관동대지진, 1923년도 9월 1일이 되어 있었죠. 일본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있었고요.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으며 그 당시에 조선인분들도 많이 사망하셨는데 좀 억울하게 학살을 당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 그래서 간또는 그 당시에 간또와 야마나시 시지옥가현 이쪽으로 인해서도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진도 7이 넘으면 땅이 갈라집니다. 이 당시에 결국에는 시지옥가, 야마나시, 주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간또 대지진을, 관동 대지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관동 지진 자체가 주부지방과 연관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맥이 끊기는, 일본의 맥이 끊기는 지진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 9월 1일에 이 관동 대지진이 일본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수많은 지진들 구호모토 대지진, 고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수많은 지진들, 미야야자키현의 슈가나다 대지진, 니카타, 후쿠이 대지진까지 해서 수많은 대지진들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쿠이 대지진 역시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지진들이 간또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또 지역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지진 난 것을 보면 5월 26일 날 오후 51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지진은 이와떼현에서 났는데 또 경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머리현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우머리 쪽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죠. 이렇게 경계에서 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진은 호카이도 쪽에도 영향을 지금 어느 정도 상호연관성이 있는 지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5월 26일 두 번째 지진은 이 와카야마 현의 남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이 와카야마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가 계속해서 지진이 영겁고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군발 지진처럼 여러 번 나오면서 또 이 기수도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났죠. 따라서 이 지진을 단순히 그냥 이 와카야마 한 번의 지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와카야마 교토 오사카의 지진이 최근에도 발생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카가와 에이메현과의 상호연관성을 분명히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관선상 어디를 보냐면 결국에는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구마모토의 지진이 저희가 보면 계속 북동진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북동진을 하면서 오이타현 근처로 계속해서 오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카가와를 쳤습니다. 카가와를 치고 나서 시코쿠에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에이메현을 쳤죠. 이 카타 원전이 있는. 따라서 이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마모토 지진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결국에는 이 구마모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야기, 아소, 아소를 계속 치고 있죠. 올라왔죠. 중앙구조선을 타고서. 그래가지고 도쿄를 쳤습니다. 사이타마라든지 오늘의 지진이 난 이바라키라든지 지바현을 치고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구마모토. 이게 일주일 간격이에요. 길면 2주. 또 아소를 치고서 분악을 자극 하겠죠. 오이타, 에이메, 카가와, 다시 또 히로시마, 오카야마, 도토리 얼마 전에 쳤죠. 그러면서 야마구찌를 치고서 다시 또 기이수도 오늘 또 이렇게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그래서 주부지방을 나가노라든지 기후를 치고 나서 다시 또 구마모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또 도쿄를 쳤죠. 도쿄를 치면서 23구 다마시. 다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에요. 원래 일본의 지진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그 주기가 이제 그 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일본의 지진의 수많은 지진들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존의 지진들 원래 그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기존 지진과 다른 건 뭐냐면 반복성이 기존의 지진처럼 10년 주기, 2, 3년 주기, 5년 주기, 1년 주기가 아니라 일주일 주기, 2주일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일주일 주기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일본 전역의 지진을 보여드렸죠. 이게 그 제가 제 방송 또 두 번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 가지고 이 요나쿠니에서 최 동단 내무로까지 최 서단이요. 요나쿠니 난세이제의 오키나와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지진이 또 대만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올라왔죠. 대만의 4월 7일날 지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지진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4월 7일날 4월 7일날 대만에서 화리엔 이란에서 계속 대만이 지진하다가 요나쿠니를 여러 번 지진한 다음에 이또만 낮에 류쿠 아일랜드 도까라 열도에서 결국에는 700번 정도 나가다가 군발 지진이 상륙을 했습니다. 구마모토. 그 다음에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치고서 지금 중앙구조선을 타고서 도쿄를 쳤죠. 수도권을 치고 나서 다시 구마모토. 지금 반복됩니다. 구마모토. 도쿄. 구마모토. 도쿄. 구마모토. 도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중앙구조선 단층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계속해서 히로시마. 오카야마. 도토리. 시마니. 야마거치. 효골을 치고 있죠. 최근에 며칠 전에 에임의 카가와를 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난카이 트로프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사이 지방을 또 치고 있죠. 간사이에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그러면서 주보 지방을 또 칩니다. 뭐 저기 후쿠이키에 기후이시카와 도야마 나가노 계속 치죠. 니카타. 그러면서 이 간도를 치고 그러다가 또 이 그 어디죠. 아오머리와 호카이도를 치다가 또 오늘 보면은 미나미도호쿠 쪽으로 치죠. 미나미도호쿠. 또 기타 도호쿠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머리. 후쿠시. 후쿠기. 그 다음에 또 호카이도 올라갔다가 호카이도에 보시면 네무로. 쿠시로. 독가치. 우라카와. 히타카소라. 루머이치라. 다시 또 저 밑에 대말 치고. 이게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로 이렇게 반복이 자주 될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여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큐슈에 이렇게 지진이 나지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스완호세지마. 그 다음에 그 사쿠라지마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이 또 큐슈에 다섯 개의 큰 또 파라산도 있지 않습니까. 폭발 계속 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또 아소호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왜요. 아소호를 왜 치겠습니까. 계속 구마모토 지진이 북동지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소산을 계속 건들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이 큐슈 쪽의 지진이 화산이 폭발하면 아황산가스나 화산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악수산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의 지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 타이완 대만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화리엔에서 오늘 새벽 1시 48분에서 4.9분 났죠. 그러고 나서 또 반복 4월 7일 날 했던 행위를 또 한 달 반 만에 또 반복합니다. 대만에서 4.9 타이완 4.9 다음에 연합군이 재편에서 또 몇 시였죠. 오늘 1시 48분 새벽 4.9 다음에 6시간 뒤에 7시 21분에 또 연합군을 또 쳤어요. 4.61 그러고 나서 또 9시 43분에 또 연합군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대만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마리아나 법책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나 라인에서 또 여기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즈제도에서 어저께 지진이 났죠. 4.5 5월 25일 7시 저녁에 46분 29초 그 다음에 오늘 또 마리아나 또 나왔습니다. 그럼 또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남태피미역을 또 봐야 돼요. 당연히 인도네시아 쪽은 지진이 있겠죠. 인도네시아 오늘 5.0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피아리라든지 계속 지진이 있습니다. 보이는게 뭐 이게 또 중요한게 뭐냐면 이 결국은 또 이쪽에서 라인에서 솔로몬이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솔로몬 두 번 났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그 통가에 그 네이아후 통가가 또 움직이면서 통가 4.9 4.4 4.9 4.9 저기 얼마 4.9 5.4 통가 그러면서 또 휘지 계속 나죠. 중요한건 이 솔로몬이 또 제가 아까 통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움직이는걸 굉장히 불일법이 안좋은 시그널이에요. 솔로몬에서 지금 또 두 번 지진이 났죠. 솔로몬 사무와가 움직였던 동일번호가 변경됩니다. 솔로몬에서 오늘 또 이렇게 두 번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의 또 지진과 연관성을 보니까 솔로몬에서 2007년 4월 2일날 8.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2일에 계속 지금 보시면 8.1의 강진이 솔로몬 이때 그 6.6 계속 4월달에 보십시오. 6.9 5.4 강진 계속 솔로몬 나죠. 말 그대로 200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솔로몬의 강진이 8점대 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솔로몬에 그럼 이렇게 남태평양에 솔로몬이 요동을 칠 때 그러면은 일본은 어땠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일본의 어떠한 영향을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지금 치고 있는데 이러면 희한하게 아프가니스탄 꼭 이때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상황 연관성은 하여튼 아프가니스탄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제펜에 이 바누아트 조금 전에 바누아트도 지났죠. 볼케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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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화산선 마리아나 치지 않습니까. 4월 4일날 8.1 대지진 이후에 제펜을 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나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펜에 또 이 솔로몬의 지진이 제펜에 결국에는 상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펜에 또 상륙을 하게 되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4월 이후에 지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보여 드리는 게 4월 이후로 지금 리스트업 된 것 4월 이후로 제펜을 치는 걸 보십시오. 일본 전역에서 이제 이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4월 이후로 이 솔로몬 이후로 보시면 여기도 지금 혼슈에서 여기는 대충 아쿠시마 하고 미야기엔 그쪽이죠. 6.1 지진이 계속 나죠. 그 이후로 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 보시면은 또 이게 불안한 게 이게 또 아 이쪽은 대한민국과 좀 가까운 쪽이죠. 이쪽 라인에서 지금 지진이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에서 봤을 때 이게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쪽 라인 이쪽 말씀드렸죠. 이쪽은 대한민국과 가깝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뭐 아직 대한민국과 연관성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연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코쿠섬은 지진이 났잖아요. 5.1. 솔로몬 이후에 5.1 또 나죠. 여기 에이메현 그쪽이죠. 에이메현 쪽입니다. 에이메현 카가가 그 중간에 있는 이게 이카타 원전이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랑 비슷해요. 계속해 가지고 이쪽에 이 지역이 어디죠. 그러니까 이 간사이 지역으로 전역에서 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해 가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 이쪽 라인 도쿄 쪽. 도쿄 이쪽.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군마. 도찌기 쪽으로 계속 지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전 불안한 게 이쪽. 니카타라든지. 요쪽. 니가타. 원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도야마라든지. 나가노. 요쪽.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지진이 또 이 재팬의 지진과 연관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본분들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저의 신은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분명히 일본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이 많이 다들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에 너무나 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국가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 어떠한 그러니까 면제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옆의 나라를 그렇게 사륙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독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많은 수많은 최근의 어려움들은 일본의 과거의 악행 현재의 악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개하는 이거는 예수님께 회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신들이 믿는 어떤 불교라든지 그런 거면 일본인들이 믿으시니까 저는 종교가 아주 얘기를 안 해요. 종교는 불교일 수도 있고 어떤 쪽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본인분들이 불교를 많이 믿으시기에 이제 불교 쪽에 관련된 걸 믿으시니까 이제 회개를 그쪽 관련된 종교로서 회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